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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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야. 네. 선생님, 이번 시간 신축년 하반기 범띠운세. 범띠운세. 이 띠들의 운세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지만 참고로 할 것은 올해 코로나 때 많이 힘들잖아요. 내 운이 들어왔어도 많이 힘들어서 극복해 나가기가 힘든 올해 신축년이거든. 그래도 그중에 잘 나갈 수 있는 띠를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생 무인생이면 24살이지. 24살인데 올해 무인생들은 하는 일이 그렇게 썩 잘 풀린다고 볼 수는 없어. 초반기, 중반기에는 힘들었어도 그래도 하반기에 정확하게 생일이 9월달이라든가 10월달이라든가 11월생들은 하반기에 운은 열려요. 하반기에 운은 열리고 그러니까 주로 조심할 것은 친구들 조심해야 되겠고 어디 먼 여행을 간다고 해도 모험 같은 거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 안 했으면 좋겠고 올해는 나이도 아직 어리굴이 무슨 취업이든 무슨 문제든 빨리 빨리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24살의 무인생의 운인데 하반기 때는 서서히 닫혔던 문이 열린다. 추수를 곡식을 낚으고 거두듯이 그런 해년이 되고 여지껏 힘들었던 거 그래도 허리를 펴고 자격증을 따시는 분도 시험의 운이지만 초반에는 없었어도 하반기에는 있으니까 용기를 내서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잘 신중히 생각해서 진행을 해나가면 하반기 운세는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5월 잘 지나고 나면 내년에 또 2년에는 좋은 운세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쭉쭉 뻗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나이거든. 그래서 올해 신축년만 잘 넘어가면 무인생이 괜찮으니까 어쨌든 간에 매사에 조심하고 그러겠지만 제일 위험한 게 코로나잖아 사람 많이 모여 있는 데고 그것만 조심해서 넘어가고 특히 친구를 너무 믿지 마라 이것은 왜 그러냐 내 운이 좋았을 적에는 괜찮은데 운이 나빴을 적에는 어느 친구하고도 사실상 겹치고 이러다 보면 좋은 일이 안 생기고 자꾸 트러브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화가 난다 성격이 다혈질인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욱하는 성질도 있고 근데 그 성격을 조금 줄여가지고 피해갔으면 좋겠어요. 본인 스스로가 내가 좀 내 성격을 좀 누르고 그러고 넘어가면 좋은 결말이 있고 결실이 있으니까 24살에 무인생 되시는 분들 하반기에 운은 좋아해요. 운이 열리고 그래서 이 운을 지지 마시고 잘 잡아가지고 내년도 그렇고 탄탄대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의 운도 들었어요. 그리고 병인생의 서른다섯 참 최고 힘든 해년이 우리 병인생의 서른다섯이야. 근데 올 결혼에 또 예약을 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던 그 인연들도 잠깐 초반에는 틀어지는 격이고 실갱이도 있고 실갱이도 있고 둘이 말씨름도 있고 이런 해년이지만 중반기 7월달에서부터 병인생은 7월달에서부터 운이 열린다 보면 하반기에 운은 저절로 열리겠지 그러나 누구나 다 열리는 것은 아니야 서른다섯이라서 병인생이 다 열리는 것은 아니고 주의할 것은 향상 매사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얻은 투기 같은 것 특히 투기에 지금 그런 게 있잖아 내가 벌기 힘들어 그러니까 기가 쏠게 돼서 누가 어떤 것 같다 투기를 한다 해서 고기도 하고 주식이라고 해서 그것도 하려고 하고 막 이런 적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뭐 나하고 맞지 않는다 생각하시고 공돈이라는 건 없어요 뭐 공돈이 나한테 떨어지는 해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다 더 많은 이것을 잃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잃다 보면 또 내가 폐인이 될 수가 있거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금물 하다못해 손으로 장난질하는 거 누구 맘한테는 게임기라든지 노름이라든지 카드라든지 재매 삼아서 하는 것이 큰 손재수가 가니까 그거는 좀 주의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일을 사업하시는 분 초창기 때 사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주춤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귀인의 운이 9월달에 들어와서 병인생이 9월달에 들어와 그래도 귀인의 운을 갖다가 손을 잡고 나갈 수 있는 해년이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인 덕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해년이니까 아무리 지금 하다가 힘들다고 포기는 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필히 말하고 싶은 것은 서른다섯 병인생들이 쉽게 포기하는 그런 영향이 많아 고집도 있지만 그런데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는데 비전이 없는데 있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나 하반기 운세는 열리니까 그 운을 믿고 그러고서는 잘 기다려가지고 그 운을 잘 찾아서 하시고 또 이제 결혼의 운이며 올해 이 혼인의 문이 열려 있고 또 내년에 봄에 또 결혼에 또 사무관대나 면사포스는 해년이 되고 이러니까 올만 어쨌든 이 신축년에서 이 고비만 넘어가면 괜찮아요 아무리 코로나가 그 어떤 것이 저기 나한테 격치드랩도 패해갈 수 있는 그런 해년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하반기에 내 좋은 이 운을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아서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작년 수전에는 그래도 많이 힘든 해년이고 그랬지만 올해 그래도 4월달서부터 이제 서서히 문이 열리면서 중반기요 지금이 음력으로 따지면 6월달이거든요 6월달인데 7월달서부터 이제 문이 열린다고 보지만 특히 이제 가변생들은 뭐 내가 뭐 사업을 하거나 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뭐 더 넓히고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올해는 크게 넓힌다 생각하지 마시고 즘 더 있다가 한 9월이나 10월달 가서 하반기에 가서 그때 이 모든 것을 확정을 해도 괜찮아요 내년보다는 올이 낫고 또 내년보다는 후년이 낫고 그러거든 그렇기 때문에 가변생들 쉬운 살 되면 걱정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내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세일즈맨도 있고 이러잖아요 세일즈맨들은 굉장히 힘들어 힘들어서 진짜 뭐 포기도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래도 올해 이제 하반기 운세는 보편적으로 신축년에 운이 열리니깐 가변생 같다 이분들 48 힘내세요 힘내시고 재물의 운들은 다 들었는데 사실상 뭐 부모에 덕이 있는 사람이 있고 덕이 없는 사람이 있고 다 그렇잖아 그거는 본인들이 이제 사주팔자대로 또 생일 따라 또 이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냐에 따라서 또 틀려요 그러나 내가 타고난 사주는 분명히 있으니까 갑인생들 같은 머리들 굉장히 좋습니다 머리 좋아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알고 둘을 가르쳐주면 다섯을 하는 이런 적인데 첫째는 고집이 너무 세거든 요 고집만 조금만 내려놓으면 될 것 같아 그래갖고 재혼 같다 뭐 하실 분들은 재혼의 운도 열렸고요 또 좋은 인연이 나와서 나하고 또 같이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도 돌아오는 해이고 재혼을 한다면 올해 48에 갑인생들 재혼하세요 서슴치 말고 괜찮습니다 좋은 인연 만나서 그래도 내 가정을 꾸밀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올해 어느 누가 뭘 한다고 해도 일단 내 중심만 똑바로 가지고 내가 그냥 그대로 갖다 밀고 나가 그런데 내가 잘 되려고 하면 함정은 어디나 다 있어 함정은 있는데 너무 마음 같다 여리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대로 밀고 나가서 밀고 나간 대로 가다 보면 가다 보면 끝이 있겠지 그런데 중간에 도중 하차를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지금 중년에 운으로 들어오는 기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을 잘 잡아야 쉬운 살서부터 괜찮아요 그리고 또 부모의 업이 낀 사람도 있는 거고 충살이 낀 사람이 있고 인동살이 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갖다 잘 풀어서 넘겨놓고 올해 그래도 내가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해년 또 이제 확장도 할 수 있는 해년 내가 사업을 하신 분들 내가 확장한다고 하면 확장을 해도 괜찮아요 올해 그래서 말년에 운이고 하반기에 운이 들었으니까 우리 갑인생분들 갖다 힘내셔가지고 다들 갖다 성공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은 하반기에 월급 올라 진급 올라 내가 그래도 올라서 이제 있는 적인데 그러나 자리는 이동은 하지 마세요 올해 갔다 만일에 내가 또 어디서 보수를 더 많이 준다고 해서 이동을 했다고 하면 내년에 가서는 거기에 꼭 함정이 있으니까 이동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이민생 60살 이민생들은 올해 건강이 좀 안 좋고 구설도 초반기에는 구설도 듣고 다 이러지만 그거는 잠시 잠깐 남이발 3일이라고 내가 갖다 중립만 지키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앞서가지 말고 나서서 오지락넓게 앞서서 절대 나서가지 마세요 그럼 내가 잘하고선 좋은 소리를 못 듣거든 그러나 내가 앞서가지 않고 있으면 그래도 그 운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어쨌든 간에 건강이 최고입니다 첫째 이제 남자분들을 저기 하신다고 하면은 뭐 이제 폐나 간 쪽으로 안 좋고요 여자분들을 갖다 한다면 갑상성이나 자궁 쪽으로 안 좋아요 올해 그렇기 때문에 종합검진 같은 거는 잘 갖다 받으시고 특히 이제 9월달에 9월달, 11월달에 문상 갈 일이 있습니다 집안 내고 그러면 염하고 화가 나는 거 절대 보지 마세요 염하고 화가 나는 거를 보면은 내 몸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가정을 꾸미는 사람은 집에 갔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건 방침을 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는데 문상은 가되 염하고 화가 나고 화창하는 건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올해 60살의 운이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상문의 운이 그러니까 그것만 잘 넘어가시면 그래도 내년에 또 한갑에 61살 또 이민년에 또 같은 한갑의 운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올해 고비만 갔다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무슨 내가 매매 운서라든지 이게 조금 좀 힘든데 그래도 안 나갔던 문서는 한두 개는 나갈 수가 있다 그래 그러니까 10월달이나 11월달 그때 갔다 문서의 운은 갔다 있으니까 무조건 문서를 잡는 게 아니라 매매 운은 있어요 돼갖고 잘 저기 해갖고서는 내년에 가서 문서를 3월달이나 5월달이나 문서를 잡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 무슨 뭐 쓸데없는 데 투자보다도 안전하게 뭐 땅이나 그런 거에다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의 운은 내년서부터 갔다 이거 확 풀려요 확 풀리니까 힘들 내시고 첫째 두째도 건강입니다 올해 어쨌든 간에 코로나를 잘 이겨내서 넘겨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노인분 경인생에 이루는 두 살 이제 이런 분들은 올해 이제 그래도 하반기에는 뭐 개중에는 건강하셔서 백세로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올해 그래도 건강으로 따진다면 약간 내가 치매성도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어느 누구나 이 나이 때 되면 다 건강해요 지금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 이거는 아니거든 자손들이 순탄해서 잘 돼갖고 뭐 손주든 잘 이뤄나가면 그것으로 바랄 게 없잖아요 부모님들은요 그러니까 너 뭐 자식들한테 자손들한테 얽매지 마시고 건강 생각하시고 항상 올해는 건강만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디다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아요 내 있는 문서를 다른 데다 투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올해 경인생에 72살 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은 건강 조심하시고 향상 매사에 자손들하고도 원만하게 충분한 대화로써 모든 것을 푸시고 화를 내면은 안 돼 화를 내면은 내려가고 그러기 때문에 뭐 가벼운 운동이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식구들에게 화목할 수 있게끔 나가셔서 기왕이면 건강해서 100세 인생 100세로 가서 사시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르신들 힘내시고 올해 어쨌든 간에 이 하반기에 운세들은 보편적으로 갖다가 70% 80% 좋은 운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띠분들 힘들 갖다 내시고 본인들이 갖다 맡은 바 갖다 어느 누구나 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힘들지에는 잠시 잠깐 쉬었다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갖고 재충전을 시켜갖고 다시 또 달리고 기계에 공장이 확확 일어날 수 있게끔 꽃기들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범띠 여러분들 힘내세요 대박나세요 청학만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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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